안녕하세요 어부어부입니다. 오늘은 호주 시드니 바다 낚시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는 한국에서 바다 낚시를 할 줄 알고 호주에서 한번 낚시를 해봐야겠다고 하시는 분들께 호주 바다는 어떻고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조언을 좀 드릴게요 일단 한국식은 다들 잘 아실 거에요. 직벽지역이고 밑밥을 많이 쳐서 고기를 띄워서 뭐 이렇게 드랙을 주고 총을 쏘어가면서 잡는 스타일이고 호주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그런 식은 아니에요. 호주는 파도랑 바람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어 자기 그 갯바위가 서 있는 지역에서 캐스팅 비거리가 말리는 데까지 파도가 말려오는 지역까지는 캐스팅이 돼야지만 어 뭐랄까 머무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야 그때 입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파도가 세기 때문에 한국처럼 한국도 파도가 센 지역이 있죠. 근데 대부분 낚시꾼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미 낚시꾼들이 너무 정형화 되었고 그게 그것만이 그 곳만이 생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한국에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아마 추라이를 해보면 그게 먹힐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지금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실험을 해볼 수가 없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낚시배를 타고 일정 그 수심이 나오는 낚시배를 대야 되니까 수심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대고 거기서 이제 수심이 있으니까 거기다 밑밥을 치고 고기를 모아서 잡아야 되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달라요. 일단 갯바위가 찰랑찰랑 물이 들어오는 곳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으로 하는 블랙이나 드라마가 그 찰랑거리는 때에 자라나는 풀을 많이 먹거든요. 이걸 또 부정하시면 안 돼요. 드라마나 블랙 내장을 갈라보면 풀들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어딜 가야 되냐. 풀이 있는 곳을 가야 되고 풀은 직벽 지역보다는 직벽 지역에는 풀이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 파도가 약간 경사가 젖어서 파도가 쳐 올라와서 거기가 이제 좀 젖어야 돼요. 젖고 만조때는 살짝 덮일 때가 더 좋고 풀밭이 만조때는 살짝 덮이는 지역이 더 좋고 바다일 때는 빠지는데 바다일 때도 파도가 쳐서 올라와서 풀들이 좀 젖어갖고 그래야지 이제 풀도 잘 자라고 그린 위드, 여기서 말하는 그린 위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풀밭이 형성돼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해야 되려면 일단 파도, 바람을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조때는 이제 뭐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몸을 적셔 가면서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파도가 또 세게 치면 파도를 좀 이렇게 맞아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국식 그런 우주복 같은 거 그런 것보다도 그냥 비옷이 더 편할 수 있고 또 어차피 젖을 거니까 수영복이라든지 그리고 갯바위가 미끌거리니까 바닥에는 아이젠 같은 거를 차고 낚시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호주 그게 호주식입니다. 그리고 호주 갯바위에 맞게 변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한국식으로 다이아조끼 이런 거 입고 온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하나도 아니에요. 어차피 큰 파도 와서 물속에 들어간다 생각을 한 번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슈트를 입고 그 배에다가 멜빵을 하고 그 밑기통만 달고 있는 그런 좀 보기 꼴사나운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호주 사람들이 모자 하나만 딱 쓰죠. 언제든지 낚시대를 던지고 큰 파도가 오면 물속으로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다시 나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아니고 그건 뭐 의지라고 할 수 없고 그게 뭐 많이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많이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를 준 거죠. 그게 더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한국식 찐항시를 하는 것보다 호주식 찐항시로 저도 변화를 줬어요. 일단은 한국식은 플로팅 계열 줄을 많이 쓰는데 과감하게 원추를 PE라인으로 바꿨고요. 그래야지 캐스팅이 멀리 나갑니다. 그리고 캐스팅을 더 멀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찌 제로찌 여기서 말하는 제로찌를 갖다가 저도 한국에서 최대한 무거운 거를 구해보려고 노력해봤지만 가격 대비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고 무게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23g짜리 왁이 이상을 제가 찾아본 찾아봤는데 찾아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그냥 무시하고 여기서 파는 그 사모찌를 개조를 해서 개조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개조한 건 아닙니다. 그 밑부분에다가 구멍 뚫어 갖고 사모찌에 그 맞는 납을 박아서 그냥 제로찌를 만든 거예요. 그다시 리콘 처리해갖고 잘 깨지지도 않게 그런 식으로 해서 캐스팅 비거리가 최소 한 40에서 한 좀 멀리 뿌렸다 하면 50 정도는 나와야지 멀리서 파도가 말려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풀이 자라는 데는 직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으로 그러니까 점점점점점 파도가 약해지 점점점점점 수심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깊어지는 상황이 있거나 순식간에 뚝 떨어지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 지역에서는 대부분 파도가 멀리서 말려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파도 타기 좋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멀리 캐스팅을 해야 멀리서 파도 말려오는 데서 하얗게 돼 버리고 찌가 계속 밀리니까 나가는 속주를 좀 타려면 멀리 쳐서 말리기 훨씬 전부터 말리기 한 10m 전부터 까지 찌가 날아가야 그나마 세비가 안정이 되고 그때 또 속주를 타고 입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를 줬고요. 대 같은 경우도 튜닝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손잡이 부분 손잡이 부분 릴 씻이라고 하는데 그 릴 씻 있는 부분을 한국식으로 그냥 이렇게 앞치기라죠. 붕은 낚시할 때 앞치기 식으로 던져갖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어차피 멀리 뿌려야 되니까 캐스팅 비거리가 멀리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루어 낚시때 보면 잡을 수 있는 그립 위치 정도 될 만큼 5.3m 갯바위 낚시때 릴 씻을 옮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전에는 뒤에다 파이프를 바꾸다녀 썼어요. 파이프를 열을 가해서 그거보다 사이즈가 살짝 작은 파이프를 열을 가해서 그 부분을 좀 집어넣고 거기다 본드를 칠하거나 테이프를 감아서 가지고 댕겼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에도 안들어가고 그리고 조금 보기가 안좋아서 지금은 아예 릴 씻을 옮겼습니다. 릴 씻을 옮기고 나서는 또 가이드를 다 한번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가이드가 너무 또 이렇게 쏠려있으면 안되니까 그렇게 저는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호주 제 영상을 보고 시드니인데 왜 저런 식으로 저 새끼가 체비를 바꾸고 이지랄에서 낚시를 할까 하는 의문점을 또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고 한국에서도 그런 한국에서도 제 영상을 또 많이 보니까 그분들에게 드리는 제 변명 같은 변명이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았어요. 저는 그런 그 제 나만의 스타일로 왔다가 하다보니까 결과가 많이 좋았고 그 좋은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주변에 들은 대부분이 P1R 많이 쓰시고요. 찐 낚시를 하시는데 전유동 찐 낚시를 하시는데 P1R 많이 쓰시고 그리고는 이제 찌 같은 경우도 추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저랑 같이 공동구매해서 한꺼번에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분압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서 낚시를 할 때는 물론 한국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한국식으로 하시게 될 거 하시게 되면 다른 건 줄은 플로팅 줄 써도 되고 뭐도 써도 되고 뭐도 써도 되는데 멀리 캐스팅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보완하시고 어떻게 하면 멀리 캐스팅할까를 꼭 연구하신 다음에 추라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뭐 매번 음 그리고 이 대상 오종들이 미끼를 풀로 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그 잔잔한 바다 생각하시고 이럴 날 곡이 잘 나오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호주의 대상 오종은 드라마나 블랙이나 풀을 먹기 때문에 파도는 꼭 있어야 됩니다. 파도가 꼭 있어야지만 생선들도 그걸 알고 그때 나와요. 그래서 파도를 어떻게 하면 이제 피할 것인가 어떻게 피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헤쳐나가고 대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낚시를 하면서 대랑 릴 이런 거 사용하는 걸 다 포함되는 겁니다. 던지는 거 대를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아니면 파도가 쳤을 때 내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진짜 과감하게 수영복을 입고 할 것인가 뭐 이런 정도 그런 거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 그런 거를 갖다 다 갖춰진 상태에서 낚시를 하셔야지 좀 더 조카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는 갯바위 대상으로 하는 게 블랙이랑 드라마를 대상으로 한다면 파도는 분명히 적응을 하시거나 그거를 헤쳐나가는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